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하프라이프 알릭스 리턴 투 랩처 챕터 2 한번 가봅시다 이제부터는 그 프로릭 3죠 파트 아 안싸지네 뭡니까 옆에 치킨은 오 코뿔소 보니까 이 친구 나 처음 만난 거 아닌가 두 번째가 페기 앤 리 페기 앤 리 뭐라는 거야 자꾸 만들어가지고 쓸모없는 들 오 필요한 거 없는지 한번 봅시다 없구요 없네요 쌍권총 밖에 없는데 오 코키리 네 이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따라가자 야 나도 데려가 오 저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그리니에이드를 안춘가보네 그리니에이드를 안춘가보네 여기 밑에서 아이템인데 어떻게 꺼내 아 이건가 입이 안움직여 아 아 아 아 몸 무릎...으울릎... 쟈 앗 scrap 이제 보러 포vit 열어둔, 열어둔, 더 추가 소품들을 보내줬요 우리의 꿈의 호수입니다! 마탱이가 가지? 뭐야? 어디갔어 진짜? 뭐야 이거 무서워 웨이브라고? 아 이게 웨이브였어? 아 야 자꾸 왜 놓쳐 이거 그만 쏘세요 시끄럽고 저기요? 아니 저기 그만! 그만 쏘세요 니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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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구요 템 어이씨 아 없나보네 샷건 반갑고 뭐야 뚝배기 날아가는데 이거 컴퓨터 오오우우우우우우 우우우 우우우우우알마 하하하하 두크! 너 믿지 않냐? 이러면 이 음식을 써야하나 이 음식은 와 저건 또 뭐야 오 고맙다 어 미안 고마워 그래 고마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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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딱 꽂으면 되죠 이제 와 이거 진짜 진짜 이게 무료 모드라는게 진짜 상상이 안가요 어 이거 방탄율이야 아 저 어떻게 잡지 야 이 맛에 이 맛에 vr 하지 그치 이 맛에 vr 하지 이렇게 손만 내밀어 쏘는 이마 그쵸 아 이 맛에 vr 한다 그치 필요한게 있네요 샷건 샷건 총알 필요하지 됐구요 자 이쪽 위쪽을 한번 보고 난 이거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저장 자동 저장되는 장치인가요 안 열리구요 내려 내려옵시다 분위기가 뭔가 쎄한데 이거 뭔가 빛나죠 아 아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오케이 어 선생님 아 나갈 수 있죠 네 여기 뭐 있어 아이템 수집 좀 하고 오 여기 아담 있어 자 꼼꼼히 더 숨겨놨다 진짜 어 와 내가 이걸 다 와 이것도 뭐야 와 진짜 꼼꼼히 더 숨겨놨다 정말 제발 이쁘게 더 숨겨놨다 뭐야 아시 뭐야 무서워 왜그러세요 무서워요 그만하세요 무서우니까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아 아 또 비닐 번 했죠 아 아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뭐야 저거로 한번 가봅시다 와 여기 뭐야 동전이 세 개나 있네 혹시라도 낭비할 낭비할까봐 저거 왜 안뽑혀 됐어 갑 갑 아 아 왜 안열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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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안되나요 아 되잖아 왜 안 돌아왔어 방금 아니 사람 깜짝 놀라게 만들어 아 뭐야 뭐야 아 아 두길한데 느낌이 아 아 아 리액션이 뭔지 아니 왜 안떼 대가리 쓸모 없고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거지? 이러고 넘어가도 되는건가? 내려가 되네 뭐야 이거 아직 뭔가 완성 안된 뭔가가 아닌거같아 이쪽도 아직 안되죠 길이 아닌가봐 이쪽도 길이 아닌거같은데 아닌거같죠 그쵸 이거 이렇게 땡겨서 잡으라는건가? 적어있는거 보니까 들어가는건데 와 진짜 모르겠다 0306?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 이쪽 어 뭐야 아 이렇게 깰 수 있구나 오케이 오 좋아요 이렇게 들어왔어 오 드디어 확장탄창 이거지 이거지 어 확장탄창 아 이게 있어야지 그치 다른거는 버려요 버려 다른거 볼거 없어 뭐해 이거 어 쥐있어 두 마리나 죽어있어 불쌍해 내꺼야 나갑시다 내꺼야 나갑시다 또 뭐 또 또 또 뭐 있다 와 저거 뭐야 쟤 쟤 쟤 쟤 왜저래 어 이리로 무섭게 생겼어 어 어 이미 누르고 있어 야 무서워 그만해 와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올라가는거야 내려가는거야 내려가는거 내려가는거네 아우 무서워 와 진짜 무서워 쟤 생긴것도 무섭게 생겼는데 요거 너무 무서워 하하하 뭡니까 아 또 비닐新聞 있어 뭐야 아 여몰 안쌓지네 아 여몰안쌓 Cheers pupil 여기 또 비밀번호 있어 뭐야 아 얘 안싸지네 뭐야 어 뭐야 싸져 무서워라 네 그냥 갈게요 네 지나갈게요 뭐지 왜 아무것도 없지 아 이쪽은 또 뭐 이쪽은 뭐야 이쪽 안열리죠 그럼 저쪽인가 이쪽이네 어 뭐야 여기 빅대디가 얼어붙어 있어 어 둘이 둘이 싸우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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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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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봤네 길을 잘못들었네 미안해 둘이 둘이 열심히 싸워 어 야 왜 나한테 왜 그래 어 이거나 먹어 어 아니 왜 이렇게 못 싸워 아 내가 도와줘야겠다 어 어 나도 반가워 어 돈이 왜 나와 아 아 저거 어딨지 저거 어디서 찾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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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끄는거 어디죠 보안 어 아 self 이제 도와付 kill 돼 begr 그것을 관심의 감사합니다 아 좀 맞았는데 이쪽 열리구요 이쪽도 열리구요 아 선생님 제발 어 잘 가시고 어 너도 맞고 일단 뚫린데부터 가볼게요 아 여기가 진행인가 봐 여기가 진행인가 봐 일로 가면 안 되겠다 대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쪽이 진행이야 전화 안 하죠 이쪽부터 가봐야 돼 그럼 아 갈 데가 너무 많은데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길이 너무 많은 거 저기 뭐가 반짝거려 반짝거리죠 눌러보고 싶지 않아요 아 문 열리는 거구나 뭔가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네 또 뭐있어 또 뭐있죠 불안한데 뭔가 굉장히 불길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어떻게 장전함 쓸 수 있는 건가요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귀여운 것 같아 또 다른 포즈 또 다른 포즈 한번 더 보내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와씨 뭐야 뭔 뭔 또 뭔 소리가 들려 아우씨 뭐야 이거나 먹고 너도 이거 먹고 빵냐 됐죠? 그 다음에 저쪽 한번 가봅시다 애들이 자꾸 저쪽에서 뭔가 튀어나오는게 뭔가 불길해 누가 자꾸 뭐라고 주멀주멀 돼 깜짝이야 깜짝이야 별거 없구요 아 이거 언제 다 뒤져보냐 별거 없구요 쟤 일어나는거 아니지 쟤 쟤 쟤 쟤 쟤 뭔가 불길해 일단 지져 타겟이 되는거 자체가 뭔가 불길해요 일단 지져 별거 없네 아 괜히 왔네 아 버려요 갑시다 저쪽이 진해인거 같으니까 저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죽지 뭐 깜짝이야 시끄러워 하 한방에 그냥 조용해졌네 이쪽 위쪽은 나중에 가보고 뒷해부터 한번 살짝 둘러봅시다 이게 전기니까 물에다 담그면 감전해서 죽나요 해봐야겠다 안죽네요 안죽는다 그정도까진 구현 안해놨다 그런겁니다 됐구요 올라갑시다 별거 없죠 자자자자자 자자자 오씨 뭐야 저거 오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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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도전이 필요하다 오씨 오우 저 조용 뭐야 왜 조용히 안하는데 야 이거 이상해 아니 이상하잖아 뭐야 저거 왜 저래 왜 아 진짜 어 안낙 안낙 뭐야 이거 안돼 아 뭐야 왜이래 이거 뭐야 왜이래 왜이래 이거 왜그래 왜이래 이거 이상해요 아이들이 점점 뭔가 뭔가 점점 이게 뭔가 이 버그와 이 게임과의 뭔가 이 중간단계라고 해야되나 뭔가 해제되는 느낌도 안나고 뭔가 다 이상해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아니 뭐 누구 뭐 아니 뭐야 뭡니까 누구 계시는 거예요? 아 저기 누구 계시네 알 주인공 아 누구 계셨네 여기 뭐 계세요 오 씨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오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쩌벅왜 알리스 사",놀아 아 생각해 보니까 아 체력 관리를 안했네 아 이대로 새로 시작할 줄이야 우와 저거 뭐야 쏠 수 있었어? 나 왜 지금까지 몰랐지? 뭐야 진작에 알려주지 나 왜 이거 지금까지 내리고 있었지 그럼? 아무도 없죠? 갑시다 여기서 누구 튀어나오지? 안 나 나와라 안..어디 가지? 이영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도저히 모르겠어 아 이쪽도 길이 있구나 아 근데 여기 키가 있어야 되네 여긴 또 아 총소리가 나는 곳으로 갑시다 뭐야 뭐야 어 여기 지하도 길이 있었네 어 죄송한데 제가 뭔가 뭔가 방해를 했나요? 왜 저래? 아니 왜 이래 아니 왜 애들 자꾸 죽었는데 자꾸 움직이고 이러지? 아 얘네들이 시스터 죽이고 셨네 이틀 시스터 에이 짜잔 나쁜놈들 나쁜놈들 같으니라고? 어 문제는 여기가 길이 아니에요 와 여기도 길이 아니면 어디로 가야되나 도대체 아 망했네 큰일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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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서 저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쪽도 기린가 같은데 여기 여기 들어온 적 있었네요 없었죠 이쪽 가봅시다 아 뭐가 이렇게 문이 많지? 어 나도 반갑고 아 아 오씨 뭐야 아 오씨 깜짝 놀랬네 아니 뒤에서 갑자기 기습을 때리네 시사하게 저 문 열렸다 닫혔다는게 엄청나게 수상하죠 아 아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 나 죽겠네 세상에 나 죽어요 오씨 와 여기서 암살 당하네 와 왠지 모르겠는데 로딩이 길어졌어요 굉장히 길어요 로딩이 야 와라 아 반 вопрос 됐죠 썩고 버리고 얘네 이거 이거 죽고 오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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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뭐야 오씨 뭐야 오씨 뭐야 아 개XXX 가서 오씨 뭐야 와 미치겠네 이거 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와 미치겠네 일단 이 친구 먼저 죽이고 빨리 내려와 어 강압공 아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없애지 오씨 뭐야 와 이건 진짜 큰일 났네요 와 한 대 맞으면 가는데 와 절제절명이 위기인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위기를 맞을 줄 몰랐네 와 어디서 썼는지 알 수가 없어 한 대도 맞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빨리 옆 칸으로 넘어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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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요 와우씨 어떡하지 xo 지금 한 대도 맞으면 안 되거든요 단 한 대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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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 아 오우 일단 여기 없는거 확인하고요 일단 쟤 보내고 됐어요 보냈죠? 됐나 이제? 와 진짜 와 체력 너무 없어 오이씨 됐죠? 와 얘까지 없앴스네 더있나? 더있으면 안된다 치료없다 와 미치겠네 아니 왜 나 이렇게 갑자기 어렵게 해야되죠 게임을? 갑자기 극한게임 됐지? 아니 이씨 난이도 왜이래 갑자기 난이도 미쳐돌아가는데? 제가 보기엔 두대맞으면 가거든요 여기서 여자 한명 나오죠 됐구요 그 다음에 여기 구석에 한명있죠 그 다음에 저기 한명있을텐데 또 아까 내가 죽였나 혹시? 야 더우면 안된다 나 죽는다 저장 저장해 저장 무한 세이브 로드간다 게이머에 필살기가 있거든요 무한 저장 굴러오기 어?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아 저 필요없어 저런거 저런거에 죽으면 안되죠 오우씨 야 맞으면 안된다 맞으면 안된다 맞으면 안된다 맞으면 안된다 샷건으로 샷건으로 조집시다 오뗝고 종인됐고요 아 이것 좀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하되 와 나 체력 진짜 심각한데 はい 내 체력 좀 어떻게 해봐 야 나 죽는다 죽는다 야 어디가 진짜 안된대 이거 아 됐죠? 와 진짜 미쳤다 내가 이렇게 심장 쫄깃한 게임 해야됨? 와 진짜 없죠? 아 좀 좀 심각한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한 대만 마지막 가보니 진짜 딱 한 대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제 생각에는 덜 맞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때려야 되거든요 빨리 빨리 죽여야 되거든요 상대를 그러려면은 내가 총을 센 걸 써야되요 어 이정도 준비는 됐는데 아 저게 체력이 안나오네 큰일났네 이제 왜 체력을 안주죠? 이해가 할 수가 없네 이거 줘야될거 아냐 이거 이거 줘야될거 아냐 이거 저거 안주냐고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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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지 그치 다 죽었어 가자 갑시다 다 죽었어 가자 풀피 갑시다 끝났어 이제 긴장 타라 여기 다 죽였죠 갈까 여기 여기 아 뭐야 아 두 대 맞았어 아 그냥 뒤에 숨꺼여 와 체력을 개낭비했는데 어디 어디서 오는거야 이걸로 조지고 쏘는게 확실하네 이걸로 조지고 쏘는게 확실하네 어디서 오는거야 완벽합니다 나를 막을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아무도 아 저기 있죠 나중에 주워요 나중에 주워요 혹시 모르니까 왜 아톤 안나와 아 좋아 여분의 체력 이럴고 알게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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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전기 사기 아니냐 이거 전기 사기인데 이거 비밀번호 구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걸 다 둘러봐야 한다 여기 아까 가봤죠 여기 안가봤죠 왜 미리 껴져 있지 아 이것도 이거 있어야 돼 아 지금 뭐 비밀번호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와 난리났네 안녕 어 여기도 뭐 있어 아 그래 나도 반갑고 아 저기도 뭐 있다 이거를 주워 가야되나 본데 그쵸 아 잘못썼어 내리고 뭔가 불안한데 여기 느낌이 불안하잖아요 뭔가 불길 불길한데 뭔가 체력이나 회복하고 갑시다 아까 그걸 괜히 썼네 그럼 아까 비밀번호 인데가 어디였죠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거 꽂는 건가봐요 이거 까먹고 있었네 왜 이렇게 비밀번호에 나 집착하고 있었지 뭐야 아니 뭐야 아 낭비했네 체력 완전 낭비했는데 아 나 체력에 그만 쪼들리면 안 되나요 와 일단 집어넣어 나 근데 여기 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무슨 무슨 이유로 들어온 거지 뭐가 있긴 한 거야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나 여기 들어온 거야 아 진행이 있겠죠 아 모르겠네 아 오우씨 뭐야 왜 여기 진행이었어 이게 오우씨 뭐야 저거 잠깐만 오씨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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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개무서워 오씨, 오! 와씨 오씨 오오야야야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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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씨 뭐야 이거 오씨 와씨 뭐야 와 뭐야 이거 오오씨 오오씨 와 와 나 방금 방금 무슨일을 겪은거죠? 아 나 도저히 모르겠어 방금 나 무슨일이 벌어진거지? 뭐지? 내가 꿈을 꿨나? 뭐지? 와 이러면은 방법이 하나 있죠 와 이거 뭐야 있었네? 바뀐건가? 원래 없지 않았네요 원래 여기 있었나? 뭐야 아니 내가 이거 어깨 위로 넘겼지 또? 이거 최대한 쓰러갑시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돼 갑시다 갑시다 꺼지고 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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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디저어 오오오오오 호호 오오오 His 오오옼 근데 절대 안 무서운데 오이씨 뭐야 와이씨 뭐야 이거 이거 하나에 한데에요? 미쳤는데? 와 미쳤는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어이건 worthy 오오오오 언제 죽습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너무 안죽는데 다른 방법 있나? 너무 안죽는거 아니에요? 뭐야 눈도 안열리잖아 뭡니까 도대체 아 이거 써서 혹시 죽이는건가? 이쪽으로 이끌어가고 야 이쪽이다 아니네 그냥 죽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뭐야 또 나오나요? 아 제발 선생님 그만 아니 그만 좀 나오세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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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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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그만해 오우 언제 죽어요 제발 선생님 오우씨 맞아 뒤진다 와우씨 와우씨 와 죽겠는데 이거 진짜 아 언제 죽어요 얘 아 됐다 와우씨 야 그만하자 이제 어? 이만하면 됐다 그만하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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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들었다 그만하자 와우 와우 아 비밀번호 뭐였죠? 와우 와우 987 6 9 8 어 아 어 야 잠깐만 코드 뭐야 아 아 세븐식스 오케이. 끝인것 같은데 이게. 와 됐다. 프로리 파트4 끝냈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와 이거 쏴도 쏴도 안죽고 와 체력은 부족하고 와 난리났다 진짜. 진짜 최악의 파트였어요 진짜. 몇번을 여기 제일 많이 죽었어 진짜. 와 몇번을 죽은거야. 자 이번에는 올림프스 파트.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